이건 좀 사기에 가깝죠. 안사면 후회해요. 이 제품, 접이식 전기 의류 건조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.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자외선 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.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 외출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옷을 말릴 수 있어요. 특히 여행용으로도 완벽하답니다. 220V와 110V 모두 호환되니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죠. 온풍건조로 빠르게 마르는 것은 물론 위생적으로 옷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삶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여러분 주목해주세요. 이 300사 스테인리스 스틸 전기 다지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. 강력한 성능으로 고기와 야채를 쉽게 다져주고 두가지 속도 조절 기능 덕분에 원하는 식감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.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해서 주방에서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.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재질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요리를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 바로 손에 넣으세요. 여러분의 요리 생활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주목해주세요. 이 USB 충전식 휴대용 믹서기는 정말 대단합니다. 얼음을 순식간에 분쇄하고 과일을 착즙하여 신선한 스무디를 만들어줍니다. 8개의 블레이드가 강력하게 돌아가니 어떤 재료든지 문제없어요. 게다가 450ml 용량으로 한 번에 충분히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3단계 기어 조정으로 원하는 질감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소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신선한 건강음료를 언제 어디서나 즐겨보세요.